오우! 마신거야? 오우! 잠깐만! 2개 왔어? 3개 남았지? 지금 3개 낸거야? 네. 요은이랑 최은이랑 토요일날에 저번에 한 6시 한 40분까지 와야돼 알겠어?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, 특강 특강등검사랑 남고 가면 됩니다 특강 들어? 특강 들어? 다른 운동들이 들어와요 아니 아니요 종이형, 낙상민이 요은이 요은이 특강이 있어 네? 너 특강이야 엄마한테 넣었는데 그래? 근데 왜 너 들어와있어? 형이 너 특강이야 저 또 특강이 있는데 마음가거라고 생각해 너 매주 그려 그러면? 엄마한테 그랬는데 최대한 잡아먹고 아 그래? 요은이랑 태훈이? 저번주에도 안와가지고 그냥 안 뱉기로 했어요 아 그래? 뭐야 하나도 안 돼? 뭐야 하나도 안 돼? 어 들어가라 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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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보자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규로 특강 넣은 게 안 돼 있는데 어? 근데 있어요? 어 한규로.. 아니 아니 데이트가 있는데? 아니 아니 있어도 왜?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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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쓰신다 여기 너무 많이 쓰신다 5분만 쉬었다가 45분에 들어갈 테니까 45분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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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종효야 한 번만 더 꺼줄 수 있어 어 더러 apocalypse